안녕하세요. 가토리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보금 4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묵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러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도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님 나라는 무엇인가?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 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하는 천국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공통적으로 갖는 내세관입니다. 그런데 영성심리에서는 하님 나라를 심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상태 행복한 상태 그것을 하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입맛이 좋고 잠도 잘 자고 다니기도 잘 하듯이 마음이 건강하면 사는 것이 힘들고 가난해도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의 행복감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 바랄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행복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물음이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에 집중하면 그 관심만으로도 마음이 살아나서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쓸데없는 일로 지치질 않습니다. 특히 자기 마음 중에 자기 문제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 심리를 접하고 인간 마음에 대한 이론을 배우면서 가장 놀랬던 것은 인간이 이중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비롯한 온갖 술술을 동원합니다. 예컨대 눈에 핏발이 서도록 정의를 부르주는 자가 가장 부도독하고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할수록 부자들에 대한 부러움이 사무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또 극단적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추악한 욕망의 소유자들이다. 라는 등등 지나친 감정평을 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정반대의 욕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리가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사람들이 쓰는 기만적인 술술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심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단지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자기는 문제가 없는 듯이 사는 사람도 있을 뿐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온종일 자신을 갈고 다듬으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행자, 수도자라고 한다. 자기 문제는 보지 않고 남의 허물 들추기엔 눈이 뻘건 사람들은 성격장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겨 주님과 맞섰던 바리사의 후손들이다. 주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남의 눈에 특규를 보지 말고 제 눈에 들뽀를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허물을 지적한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회개를 심미체로에서는 자기 문제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 그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데 노력해도 안 거쳐지네. 그런데도 이런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신 주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다. 이것이 심미체로에서의 회개 개념입니다. 기도 모임에 다녀와서 새롭게 태어났다 가는 사람들 대부분 그 약발이 6개월을 못 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무줄 같아서 본래대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래전 종교인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20년간 성격 변화 여부를 관찰했는데 결과는 안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변한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애쓰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적 은폐, 영적 사기라고 합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웃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자기 인식, 자기 문제 수용이 안 돼서 종교적 연출, 영적 포장 등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나치게 신앙 간증을 할 때에도 거짓말이 태반입니다. 본인은 진실이라 믿지만 허상일 뿐입니다. 자기 문제 인식은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이 자기 문제 인식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전가하고 폭군이 되고 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자기 인식은 자기 성찰과는 다른 말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자기 인식은 그저 자신을 보는 것, 자신 안의 양면성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의 양극이 마음 안에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어둠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마음속의 어둠 면을 외부의 존재,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에게 전가합니다. 외부 존재와 내적 어둠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부정하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이 되지 않으면 한쪽이 억압되면서 다른 쪽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지나치게 착하거나 지나치게 정의롭거나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하는 등의 병적인 컴플렉스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퉁 성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냉기와 공격성을 느낍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 이제는 정상의 기준을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을 갖는 상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계이고 그런 회계가 하느님 나라를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힘내셔라고 강복드립니다. 전하시아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드리시어 길이 멈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